자 우리 전국의 물투특공대 여러분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6편 끝나고도 여러분들에게 당부 그리고 속마음은 애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7월 학평 총평과 해설 강의를 앞두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실제적인 속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쓰럽고요 선생님도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러분들 제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자 이제는 그것은 두 번째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혼 좀 나셔야 돼요 혼나야 돼요 왜? 여러분 이런 7월 학평의 물리투 제가 이렇게 제목에 깨어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 문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설 이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과의 교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조금 스스로들 질책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체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그리고 핀님이 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힘들어하십시오 핀님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왜? 괜히 주눅 들어와가지고 역대급으로 하이콜 이러한 쉬운 난이도 상황에서도 역대급으로 정말 품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과 문항들입니다 자 그런데 벗드 역대급으로 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처참한 정답률이 나타났고요 자 여러분들 과연 이 선생님이 왜 마음이 무겁냐면 여러분들은 뭐 질책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그 투과목 특히 이제 물리투 이런 현실이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들 그 참 희한한 게요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물리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도대체 아니 왜 물리투를 하는데 시간이 없을까 상대적으로 다른 원과목들 투과목들 과탐 영역의 선택과목인데 왜 시간이 없다고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수학 원점수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원점수 그리고 과학 영역 물리투 한 과목의 원점수 몇 점이죠 50점이죠 2분의 1을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없다고 아니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물리투 한 사람끼리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빼고요 물리투 쉽습니다 딱딱 떨어져요 오히려 선생님은요 강의할 때 물리투보다 물리원 할 때 이게 더 바쁘게 돌아가요 그렇다면 물리투가 단순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쉬운 말로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안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아무래도 정답률이 고3 수험생들이 치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학교 학사 일정이나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해놓고 많이 못했지만 그러지 말자고요 하자고요 그리고 선택인원이 적다고 선택인원이 많고 적은 것과 자신이 그 문항을 틀리는 것과는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선택인원이 없으면 많이 틀리나요? 그렇잖아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강의가 없다고요 그렇죠 물론 그래요 서점가에 가도 물리투 변별한 책 없어요 참 이 현실이 저는 안쓰러운 겁니다 물리투 컨텐츠 없다고요? 문제가 없다고요? 선생님 강의 계속 찍잖아요 함께 하자고 컨텐츠 있잖아요 최근에도 킬포인트 시리즈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요 이 물투 문제만큼은요 기출 문제가 확실한 숨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버전업 기출 그런 엔제 그런 강의 컨텐츠도 곧 개강을 할 거예요 있잖아요 하려고 달려들면 많습니다 왜 다른 것과 비교를 하느냐는 거죠 자신이 하면 되는데 안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20문항 중에서 16개 17개 문항 이것은요 개념과 문제 이퀄이에요 같습니다 이퀄이에요 똑같아요 개념이퀄 문제입니다 개념이퀄 문제야 안에서 그런다니까요 바로 이러한 정답률을 하면 정체제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 뭐 이렇게 다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답률이 나온다? 근데 이 문항들의 공통점 좀 낮은 거에서 고른 겁니다 이 문항들의 공통점은요 말 그대로 개념이퀄 문제예요 여러분들 쓰인 강좌 중에 프레스트 골드 물리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개념 강좌와 그 안에 그 개념에 적용되는 문제들만 확실히 하셔도 다 맞출 수 있어요 19번 똑같은 문항이 있어요 그러면 19번이 제가 만든 문제와 똑같은 문항이 있다고 아니 기출문항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물투는요 사실 그게 그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얕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물투문항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르장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정량 계산 문제 계산 문항은 선호문항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수능 그러니까 1,8수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능 해설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또 최근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1,8수능의 물리투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20번 같은 경우는 풀이를 하는데 산수풀이 하는데 이거 진짜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과정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절대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난이도를 해산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웃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올해 물리투 분명히 1,8수능 작년보다는 난이도 낮습니다 조금이라도 쉽습니다 이 기회 놓치실 거예요 피크를 찍었대니까요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같이 달려가자고 애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슬픈 정답률을 말씀드리면 그럼 18번 20번이 좀 낮은 정답률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20%대 나왔다는 것이 슬픈 거죠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슬프다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게 산수계산문항이에요 아 그럼 이건 어려워서 이렇게 틀리고 앞에 건 다 맞았느냐 앞에가 저런 정답률을 보인다니까요 어떠신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3페이지까지 빨리 풀고 4페이지 풀 시간이 넉넉하게 확보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3페이지까지 뭐 15분에 풀고 10분에 풀고 4페이지에다가 한 15분 20분을 투자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그럼 한문항이 1부터 3페이지까지는 한문항당 1분 혹은 1분 안에 30초에 풀고 30초에 풀고 이런다는 소리잖아 거기에 그런 문장이 없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 바로 제가 이거부터 우선 설명을 해설 강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좀 주요 문제 베스트 문제 해가지고 먼저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요 문항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까 너무 많아 개념의 그런 문제 그래서 이 18번하고 20번 이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지금 해설 강의를 먼저 해드리는데 해설 특강을 해드리는데 이거 제가 조만간에 물투를 위한 퀘스트 또 따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함께 하자니까요 왜 선생님만 강의하고 그래 함께 하자니까 왜 나만 책만 들어 함께 하자니까 개념이 쿨 문제 인 퍼스트 오븐 무엇보다도 이 전체의 물리투 교과 내용 중에서 이러한 어떤 산수 정량 계산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중력장애사 포물선동 사실 포물선동 최근에 수능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이번 그 18번 문제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마침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 킬포인트 시리즈 1,2에서 지금 진행이 됐죠 거기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한 번 그림 맞춰봐요 들으신 분들 근데 이게 좀 정량산수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항들의 교과를 일단 제외하고 먼저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자고요 개념이 쿨 문제인 것들 이거를 제외하고 이런 것들 이거 제외하고 개념이 쿨 문제인 것들 퍼스트 오븐 무엇보다도 이거부터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단원 2단원에서 전기장과 전의와 그 다음에 역학에너지 관계 또 자기장 관계 여러분 이 자기장은요 물리형과 같은 내용인데 정량산수계산이 있을 뿐이야 몇 분에 몇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축전기 직류회로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고 무조건 맞춰야 돼요 개념이 그 문제랍니다 굴제의 법칙 스렐의 법칙 빛의 간섭 특히나 후반부의 단원을 할수록 실험단원이기 때문에 응용이란 게 많이 안 생깁니다 실험단원이에요 그리고 퍼스트 오븐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에는 대단한 4단원은 제외가 돼 있었지만 여러분 대단한 4단원 네 문항은 나옵니다 이 문항 이번에 참 그 4단원의 그 첫 번째 중단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레이저 원리가 들어있었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이 4단원에 네 문항은 나와요 개념이 큰 문제예요 그 2번이었던 거에 레이저 그 문제가 있는데 30몇%밖에 안 나왔거든요 뒷부분 제가 꼭 이거 하시라고 했었죠 이거 지금 하셔야 합니다 이 4문제는 개념이 큰 문제입니다 3단원도 마찬가지 3단원의 도플러 효과를 제외하고는요 한 번 더 도플러 효과를 제외하고로서는 개념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교관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쭉 개념을 키워드로 한번 써놓고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좀 방만해질까봐 쓰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걸 제외하고 개념이 큰 문제인 부분부터 잡읍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수 주제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또 따로 킬포인트 강좌로 따로 킬포인트 시리즈 4페이지 특강 해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딱 잡아드릴 테니까 아니 제가 잡아드리는 게 됐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니 기출을 엔제 수능 버전업도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니 그럼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제 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혼나야 돼요 라고 했지만 맨날 뭐 하면 돼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물투 선택한 만큼 분명하게 효과 나타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액구준 물리투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소수 이 소수 인원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자고요 봤죠 월드컵에서 450만의 크로아티아가 준우승한 거 우리 크로아티아야 아니 그걸 아니다 보여주자고요 물투 화이팅 치원업 갑니다 18번 20번 고 아 그리고 잡필 해설지도 올려드릴게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